아 아 아 아 저기 참가자 여러분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기 찜질방 가고싶죠? 네 근질없죠 솔직히 자 그럼 찜질방 그 표를 걸고 간단한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아침부터는 운동이 필요하겠죠 아 지금 막 배 아프고 오르네 좋아요! 어저께 했던 키넥트를 지금 다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쥬씨가 굉장히 엄청난 실력을 보여줬던 키넥트 게임으로 게임플레이를 진행을 할텐데 자 먼저 숙련된 조교가 먼저 게임플레이를 보여준 후 그 다음에 여러분들 따라하시면 됩니다 숙련된 조교 앞으로 야 조교 빨리와 조교 누구야 빨리해 빨리해 인마 마 빨리와 어 조교 바뀌었다 마 빨리와 빨리해 인마 조교가 어딨어? 잘 시간인간다. 조교? 조교 어디갔어? 여기 온다. 이거 세팅하나 본데요? 네 조교가 배변활동이 활발해서 지금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나 지금 장 트러블 탄대. 나 여기서 토파일 얘기 하나 더 만드는 거 없네. 여기서 한 번. 모두가 알만한 주스를 한 번. 이거 금유탁이야? 아니 다른 게임도 많으니까. 어드벤처. 나이트. 나 이거 되게 재밌어. 괜찮은데 이거? 이거 재밌는 이유가 TV가 커서 그런 것 같아. 19인치 TV가 까먹어. 19인치 갖다 놓고 있다 하면. 하고 싶은 거 고르나 봐 지금. 장애물 피하기. 여러분들께서는 조교가 하는 게임 플레이 화면을 잘 확인하신 후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본 게임에서 우승하시는 두 명은 찜질방 타이캐슬. 중국을 해? 그리고 지는 분들에게는 처음에 본 애들한테 중국을 해? 아니 뭐 우리는 뭐. 치수. 그냥 가지 말라는 거야? 움직이는 거는? 아니 뭐 몇을 하라는 거 아니니까. 아, 나 몸이 존댓어. 그러네. 아, 아깨를 잡아라. 뭐야? 아, 갑자기. 아, 갑자기. 소품 필요한가? 아, 아깨랑 피하는 거야? 아, 나 왜 이렇게 오른쪽 종아리가 아프지? 아, 나 왜 이렇게 오른쪽 종아리가 아프지? 안통이 끝나고 나면 보인다. 다리 막 아프고. 아프다 왜 무슨 안였나요? 가오보이라고? 상처는 거 아니야? 시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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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 움직이면 면적이 다 차. 코인을 다 먹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본 게임의 우승자 1등과 2등에게는 찜질방 치켓을 드립니다. 왜 안 먹어? 왜 이래? 좀 고른 거랑 끝이 돼. 왕쥐는 바다니가 다 먹어줘. 뛰어 뛰어.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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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하자. 점프 점프. 점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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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손에 빨라. 왕쥐고 싶다. 왕쥬고싶다 기본적인 동시에 있으니까 안 맞을 수도 있고 다 있어! 면접 때문에 역보를 하면 빨리 나가냐고 근데 진짜 왕쥬가 게임을 잘한다 춤도 잘 한 번 식치도 잘 한 번 더 오르는 게임 2개 야 이거 바퀴는 엄청 힘든데 방금에서 다 먹어 너무 힘들어 아 광르만이 그리스란다 아 지금 뭐라고?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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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좀 봐가죠 체력이 있어야 매일 보니까 이거 하다가 깨어보지않아 방으면 속도가 좀 느리지 아 아 진짜 힘들어 한 개씩 여기 빨리 들어가면 속도가 얼마나 더 좋은 것 같지 그래 빨리 가봤자 점수가 한 칫밖에 더 안주면 천천히 가야겠다 오 탈들 수술 공부에서 참 좋을 거에요 곱도 같애요? 으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 진짜 왕쥬 이거 하나 살 줄 알아 진짜 살수 빠져 와 왕쥬는 지금 끝났어 끝 끝 끝 끝 끝 refreshing 끝 모든 흠 진짜 힘들다 끝났어 еч단 Babe 아까 스탭 팀에서 bipartite지 잘 narrated 얼마나 힘들었나 어디다 가 Contin ů 왜 안 돼 총 522점! 왕주님 획득! 네 그럼 다음 순서로 우리의 형님, 대전 형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 뭐 하는거야 이게? 형님 무슨 탈 수세요 그냥! 다 왔다 변경하면 어떻게 되지? 잘생긴 사람? 나 이걸로 해놨어! 나 이걸로 해놨어! 아 진짜 좋아! 나 이걸로 해놨어! 막대를 잡아요! 눈 두개 쭉 뻗어서 앞으로 나란히! 앞으로 나란히 나란히! 스타트! 땡겨! 땡겨! 1개 빨라! 오! 3개 빡신게 하던데! 엄청 빠른데! 틀어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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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정말 좋았어! 꽤 빨리 가면 좋대! 꽤 빨리 가면 좋대! 꽤 빨리 가면 좋대! 오! 오! 이 빨라! 이 빨라! 한 번 더 뿌리네! 오! 오! 꽉! 이게 딴 것 같아! 아! 아! 숨겼네 지금! 이 빨라! 열심히 연습해놨네! 아까 못 봤어! 막 기록 새우는 거잖아! 꽤 빨리 가면 좋대! 자기가 아까까지 Pil... 자기가 tape 그만 가면 했란다! 요거isten다! 포스트! 포스트n economic 눈빛 VA wallet 진짜 자기 Tutaj drizzle bois FCahahêk 벚을ρά! 아! 무통! 아니다! 근데 나 이렇게 웃고 있고 나도 저럴까봐. 저거 나는 게임 말고 실제로 하고 싶지 않나요? 그래? 머리 막 박으려고? 실제로 한 번 도달할까 봐. 번식이 200점 넘어졌대. 이 정도는 잘한다. 좀 많이 박아서 박아. 박아서 박아 없어 이게. 깎이지 말으면. 네, 안 깎이니까 그게 좋은 거 봐. 광주 뒤에서 천천히 불안해하고 있어. 여기서 먹는 거 400점만 먹어도 완전 고생할 것 같네. 이렇게 빼고 그런 거 아니야? 또 한 번 더 Buddhist과 같이 박아. 두개가 다 나갔어. 또 한 번 더. 오이. 다. 이렇게 잘한다. 이렇게 잘한다. 이렇게 잘한다. 그리고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여기다. 다. 거기다. 3개가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3개가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3개가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오, 밥 먹었다. 밥 먹었다. 아, 얘 박아버려야겠다. 총 550점으로 새로운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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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현재로. 용두님 준비해주세요. 나 할 줄 알았어.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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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 1등! 550점! 야, 이 점수가 얼마 차이 안나겠다. 한 몇십점에 차이 나겠다. 1,2등이 중요하니까. 지금 몇점이죠? 500점? 550점! 500점! 일단 500점! 최대한 빨리 가보려야겠다. 부스터랑 보여줘. pouult. 까지 Run. яни f정이 감atta다. 도대체 не 불러. 이제 Didn't you do that. 왜 뛰는데 안돼. 언니 cheesecake이 나. repent, we got video. uber, it's an easy way. ità. 진짜 어렵다 가자! 가자! 야! 정신 말고! 가자! 가자! 용누 부스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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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갔다가 더 안 죽었대! 아, 시간... 시간 같은데? 다들 들어오면... 그게 쉬운가봐! 아, 빨리 가면 점수를 준다! 더 낫으라, 마지막에! 그렇구나! 그러니까 3개는 많이 갔더라마 둘째인 것 같아요 빨리 가는 길은 없어 시간이 안 걸리지 마세요 빨리 가서 점수 좀 넘겠는데? 그러니까! 빨리 가가지고 보너스를 많이 먹어서 너는 이게 보너스가 100점이 되는지 될지도 몰라! 응! 보너스 부스터야! 저거 빨리 가자, 얘기가 지금 제일 많이 맞춰 50대밖에 안 죽는 거야 내가 한 번 시험해볼게요 많이 주나 안 주나? 시험이야? 아니, 나이 얼마나이구나 홀짱 안 시험 뭐야 형, 베베? 형, 베베? 형, 베베? 형, 왔어! 왔다고 왔어! 아, 누구라지! 진짜 없네 연구자 횡단받은 실망 하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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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어떡하라 하이형 와 지금 서명을 주는데 이상해. 이건 지금 꼬치 좋다. 꼬마치도 말받은 것 같고. 와 영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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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영놈. 아 영놈. 아 영놈. 딱 1점이 너무 잘 나가지고. 549점. 아 1등 2등. 그래서 현재 1등. 아직까지 대전 트위크 형님 되시겠습니다. 자 다음 타사로 나올 사람은. BJ 한잘. 한잘 유치와. 한잘 유치. 한잘 유치. 한잘 유치. 550점이. 550점이. 549점이. 와 이거 너무 힘들다. 이번 결과에 따라. 2등이 확정되느냐. 상대는 지금. 완전 2등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만약에. 학자로나가. 1등이 있다면. 무조건 합격인거죠. 2등이 맞아요. 아니 2등까지. 지금 현재 1등이니까. 아니 근데. 누가 이거 체육이. 체육 때문에. 본메달. 확보지. 이게. 넓은 학원. 4등이 사려지고. 5. 6장. 10. 충돌이 점심이. 만다. 4. 5. 남은 시간을 먹어요. 빨리는 갔는데 초반에 다섯 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단호했어요. 알람이 있는데? 저기 동전을 피하시면 안 됩니다. 동전을 드셔야 돼요. 나도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보기에 좀 오려 보인다. 아까 잘 알았었는데 아, 기대했는데. 컵 잘못해서 소멸하려는데 안 풀었어. 페이스만 사니까. 난 안 되겠다. 근데 최선을 다해야지. 아, 여기. 아이씨. 어디야, 가운데 봐. 에잠. 어디야? 예. 여기 한 번. 아이씨. 막. 다. 저같은 게 없을 거 같다 수치하게 오 이상했다 위에 접수하는 거 빼고 앉는 건 미리 앉아있어도 돼요 미리 그냥 앉아있어도 돼서 아, 엄청 좋아 아까 넣은 것도 누가 할 수 있어요 네, 아래 붙여요 볼러스 뭔지 알았어 장애물을 피하면 그게 볼러스네 피하면 어르신이 있는데 그냥 타이밍을 마치면 어려우니까 미리 피해 있어야 돼 아, 너무 싫어 아, 한자예요, 한자예요 이거 좀 더 좋은 건가 지금 무슨 게 있나 싶은데 지금 다 내봤으니까 이거 좀 더 좋은 거 같다 아, 이게 지금 이 비싸도 상승으로 어, 오만해, 오만해 좀 어, 고맙습니다 지금 맞춰라 에이 이거 다 좋은 맛이다 타임 점수는 별로 안 된다 한참님께서 점수 415점으로 1,2등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참가자 오늘 아침밥을 드시지 못한 우리의 큰 형님 소희짱 되시겠습니다 아침밥을 드시라고 아카는 아침밥을 먹으러 가 아카는 아카가 아카는 아카가 아저씨는 좀 나갔어. 설만네 이거. 세번째 세번째 세번째. 형님 컴퓨터가 방해. 컴퓨터가 안할라며. 야 대불리닝가 아이가 지금. 야씨 형 대불리닝이 됐어 이거. 아저씨. 자 1. 2. 3. 좋아. 좋아. 프로게머야 프로게머. 아 저게 진짜 어려울 것 같아. 일단 피하는거 작게 하면 점수까지 줄 거다 봐. 남은 점수 점 밖에 없는데? 이 정도면 완전 잘하고 있는건데? 야이 씨 이거 아니지? 이제부터 잘하면 수고를 1등 할 수 있어요? 네 그거 완전 잘 먹었어요 지금 오 오 여기까지 한 번 다 안다니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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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잘하면 어때요? 우리 귀로 깨겠는데? 나 침틀어 갔는데? 용는 일 토저히 했습니까? 아 아 그 위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아 진짜 잘 먹었어요 오 완벽한데요? 아 신고싶어 와 형이 밥을 못 먹어서 형마다 지면은 야 이거 600쯤 넘어가지 어 잘 나왔네 되게 엄청 잘 나왔네 장례물을 잘 떼서 이게 두 번째 스테이지인데 300이야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너는 뭐냐 아 아 아 뭐 뭐야 뭐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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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6배추 나올거 같아 이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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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자 결국 여자는 못 씻으러 가는데 여자만 이제 당귀들만 씻으러 가는데 와 대박이다 어 무거예요 아 아 아 마지막에 또 형이 1등이야 이거 우리 그래 한 벽 세수 너 워낙수정수 안 받아들이고 세금으로 1등 하시면 되겠지 우와 우 이제 마지막이래 여기서 한 5배 되겠다 여기서 동생 초반 우와 우와 태국 우와 오 오 오 엄마야 40배 71 아 게임질방 게임질방 나 게임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최종 우승자 소위짱 그리고 데저트 이글 야 나 아 1점 차이 아 빨리할수록 분위기가 다 연습게임 재밌었어요 시작하죠 야 이거 포인트 들어간거죠 너 그거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해서 아니 본 게임이야 본 게임은 이게 본 게임이었구만 맞지 이 게임이지 기미티가 이렇게 호락호락 보내줄 동그라미지가 아닌데 그치만 이 게임은 포인트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네 찜질방 티켓을 걸고 벌어진 게임이니만큼 찜질방 티켓도 끝내고 자 1등과 2등 데저트 이글과 소위짱 형님에게 찜질방 티켓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대박이다 진짜 이거 대박이다 저기 그리고 이게 찜질방 티켓이 말이죠 저기 잘만하면 양도가 가능한데 양도 뭐 잘해봐요 나 볼록 경배합시다 자 천원 들어갑니다 경매를 옥션 경매에 들어갑니다 이걸로요? 일단 먹어보고 생각할게요 네 일단 먹어보고 빨리 돈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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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은 어디서든지 쓸 수가 있잖아요 이게 여기서 탈락을 한다고 해도 나가가지고 얼마든지 돈은 많은데 뭐 돈은 많 제시해 주세요 제시해 여기까지 아무거나 우리 오빠한테는 왜 형한테는 왜 원장님 우리 오빠한테는 왜 20분 넘길 것 같아요 진짜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잠깐만요 이거 뭐죠 이게 네 아 저 딱 가지고 계세요 아 빵 아 왜 옷을 벗기세요 라제 쟤 저 제꺼 아닙니다 이거 아 왜 내가 둔거 때 안 먹었잖아 내가 둔거잖아 봐봐 봐봐 뭔데 뭔데 이게 뭔데 이거 찍어주세요 로하이 순창시 그리고 또 파워 라면 나 진짜 처음 보는 것들이네 비싼거에요 비싼거 아 미친거 그걸 뺐지 말고 그거를 밥 때 먹을 수 있게 하는거야 이제 이건 제꺼입니다 게임의 룰은 다들 알고 계시죠 외부음식 반입금지입니다 일단은 적혀있지 않다고 해도 이 스튜디오의 룰이 그렇습니다 외부음식 반입금지 솔직히 여기 이렇게 앉아있다보니까 피곤해서 씻으러 가기도 귀찮고 그냥 가만히 그냥 멍 때리고 있고 싶다 다리도 좀 왕쌤아 왕쌤아 이게 거의 의자왕이야 의자왕 이것이 주지 용림이구나 제시하세요 얼마 2만원 아까 2만원이네 2만원? 2만원이요? 2만원으로 돼 알피 어? 아닌데? 네! 꼬꼬히 봐 아 거기서 미리 말을 해놓은 건가, 꼬이랑? 진출과는 우리 꼬꼬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갖고 가서 찜질병 갔다 가면 아줌맛도 맞는 거 아인수? 내 참치 안 줘요? 안 먹었잖아요 이제 참치는 될 거입니다 내 식량인데 채팅을 켜달라 네 방송 진짜 뭐라고 보고있나 보고있네요 진짜 한잘누나 완전 씹고싶나 본데 왕쥐 이제 씹기 싫어 그냥 장난 달라 참치도 뺏겼는데 인생이 나를 들었어 아 미친니 안들어가나 목소리? 네 말씀하세요 저희 그거는 줘야되는거 아니에요? 칫솔이랑 치약이랑은? 아 패배사들 아니 나머지 참가자분들한테는 제가 칫솔하고 치약을 드려야겠죠 아 그럼 저희가 여기서 씹는건 가능한건가요? 네 가능하죠 뜨거운 물은요? 화장실 냉수가 잘 나가네요 네 뜨거운 물은 저기 보시면은 난로가 지그지그 끓고 있습니다 아 저게 그거 쓰라고 있던거였어? 나 저걸 안 끓여먹으라고 그런줄 알았어 진짜 중요한건 뭐냐면은 저거를 찬물이랑 섞어서 쓸 수 있는 대야가 없어 그냥 이렇게 찬물 한번 붓고 뜨거운 물 한번 붓고 해야돼 몸에 다 젖는거지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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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 치료만 빌려서 4백 5일 이렇게 한가요. 이걸 달라고요? 그거 달라고 해서 한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도와서 해준 거 아니에요? 삭제감정? 잘생겨가지고 그냥 해준 거 같아요. 나도. 솔직히 L.O.L에 강좌잖아요. L.O.L 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만렙 찍으셨고 지금. 19레벨. 아이디? 저기 우승자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패배자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이제 준하고자. 아 죄송합니다. 정작하게 나머지 패배자분들. 맞지지? 없죠? 맞지지? 없죠? 맞지지? 없죠? 아 누구 상시가 주다. 먼저 주우면 인지한거야? 야 비누 하나밖에 없어. 대박사건. 이거 같이 주자. 야야야. 나와 놀아. 나중에 써야될 거 아니야. 이꾼들도 나중에 쓰게 써야될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주지마 주인마. 아니 여기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실컷 안마에 고 왕규가 가나요. 자 받게. 솔직히 뮤직비디오. 그래. 이거 좋아지가지고. 몰라. 오랄비네 이거. 아니 우리 채팅창 보고있다. 오랄비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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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거 700점 넘으면 이거 줄게. 우와. 어떻게. 어때. 솔직히 이거 총장은 다시 하면 700점 넘을 거 같아. 왜 안 먹혀. 오. 한쪽 갑자기 씨면. 아 왕자 너 이거 출링 잊지 마라. 뒤에서 보기 진짜. 오. 그냥 와. 가지가. 아이씨. 이기쁜데. 아 700점 안 나오겠는데요. 700점 넘으면 내가 준다. 우리는 준다. 주는 사람입니다. 지내. 참 형 게임 아이템은 안 줘도 이런 거는 뭐. 네. 게임 아이템은 안 줘도. 한짜리. 점점. 한짜리. 75점. 오. 시민이 바다. 수업하기 위한. 실패. 나 이거 좀 다르잖아. 이 명에 다 기본이 지금 놀 수 있어. 네. 한금 안퀸나? 점수 부족해 왜 과학치? 어색이 위의 쯤인데 아니요, 이거 이제 거의 불가능 온 것 같아요 지금 아, 배가 아파 어, 어묵 쯤에 있어? 갑자기 두껍도 아니면 여기서 한짜로나 계속 대답하다가 바지에 쪽파를 두는 것 같아요 지서야 되니까 지서야 되니까 바지에 쪽파를 두고 아, 짜있지 할 것 같아, 진짜로 바지에 바지에 쪽파를 쌓으면 무승이야 솔직히 줘야 되겠냐 무승 줘야 돼 바지에 쪽파를 해야 돼, 우리가 진짜 싸우고 싸우고 있었는데 안그래도 배가 아프거든요 배낮은 어떻게 쌌지 이렇게 하다가 점프패드에 쪽파를 방두 나오게 돼요 방송에서 한짜로나 방두 튀셨나? 언니 그럼 어떻게 하면 방송에서 털어 아아 오, 안 무서워 아아 아, 나 배 아픈 것 같아 아, 나 배 아픈 것 같아 뭐? 아, 7월 넘으면 준다니까, 진짜 지금 왕쥬가 앞서고 있는 건지 아닌지 몰라 그냥 스테이지 같지 않은 거로 네, 진짜? 네 빠르게 느끼는 차이가 점심은 앞서고 있는데 왕쥬가 아픈 것 같아요 저기 열심히 뛰면서 들어주세요 네 오늘 점심은 짜장면 먹으려고 하는데 다들 괜찮죠? 네 네 짜장면 좋아하세요 네 그럼 짜장면만 먹습니다 자장면만 먹습니다 아이씨 안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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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앞머리가 없겠어요 다 여기 와서 몇 개나 여림 leng wn요 똑같은 옷 입은 분, 계속 좀 여러 وه 뭐하려고? 뭐하려고? 똥 쌀 때까지 하려고? 근데 7년쯤 나올 때까지 하려면 할 수 있겠나? 어떡하던데? 7년쯤 지칠 것 같은데? 매일 했네 진짜 아이고 아 힘빼지 마요 다음엔 오늘 할 거 많은데 근데 왜.. 심행적으로 미션이 하는 거야 진짜 가고 싶은 거야 앞으로 가라니 앞으로 가라니 앞으로 가라니 아니 나 움직이면 안 돼 더 미리 사전시험까지 되게 섹시하다고 생각하자 아니 막대를 잡아요 애기분은 2부부터 해 너무 빠른 동작은 아니 이게 이제 안내봤지 않고 일투 시작 안 하죠? 네 지금 100점 넘어가지고 다 빼려고 일투 없이 옷이 주면 안 나온 거야 자유시간이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네 지금 현재 자유시간이고요 자 일정 제대로 설명해드릴게요 점심시간이 12시가 되겠습니다 12시까지 여러분 편하게 쉬시면서 일단 자유시간입니다 아직 시간대가 오전이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지금 현재 하루 열과 중에서 회사 내지는 학교 한테도 포방학이죠? 아침시간이 보니까요 정확하게 12시에 식사를 하고 식사 게임을 통해서 식사를 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오후 3시부터 본격적인 게임이 들어갑니다 아셨죠? 네 그냥 나 앞에 계세요 마음대로 뭐? 아 고고 9시 되게 안하셨다 9시 5분 아š 9시 5원 아 9시 5분 한 3시간 지난 것 같은데 쉽게 보면 30분 지내요 아! 딱 짧은데 우와 내 예술 한 100분 하면 700분 금액이 될 수 있을까요? 묶이고 다 먹고 이러면 700분은 근데 웬만한 거 다 먹어야 될 것 같아 아, 제가 다크야, 다크야 다크게 나오면 최선 3개를 먹으면 아, 그거 새로운 느낌이야 이걸 다 보니까 미리, 미리, 미리 어, 왜 안 그러지? 어, 왜 안 그러지? 어, 왜 모욕마을지? 그냥 이 칼 한 번 더하게 까요 아, 진짜 힘들게 하났나 봐 아, 나 쉬는 게 너무 귀찮다 이거 정지화면 돼 봐 정지화면 돼 봐 내 스프러가 정지화면 돼 왕분 왕분 신속한 거 봐 왕분 왕분 창고에 잘 씻는 거 같은데 왕분 왕분 안 씻어요 진짜 아, 진짜 거짓말이에요 왕분 좀 아는데 왕분은 왕분은 아 배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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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다 나 안들인다고 아 배아파 시작하라고 진짜 누나 똥짝이에요? 나 씹을건데? 안 돼 안 돼 아니 나 씹으라고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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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